형님 저 진짜 죽고 싶어요 형님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다 넣은 건데 그러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코인을 왜 써 일확천금이 아무나 되는 줄 알아? 아는 형님들이 그걸로 크게 벌었다고 하니까요 그 대리운전 손님들 오다가다 하는 말을 어떻게 믿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지내? 찜질방이나 차에서 자기도 하고요 참 어떻게든 되겠죠 2주 뒤에 일한 거 정산받으면 무보증 고시테일이라도 들어가려고요 아 그럼 그때까지 우리 집 와서 지내든가 예? 차영이 누나가 싫어할 텐데 야 인마 하나뿐인 육촌동생이 찜질방 전전한다는데 싫다고 하는게 말이 돼? 그리고 니가 우리 가게 와서 종종 도와줬잖아 응? 김치가 심상치 같네요 아까 그리고 왔을 때 그 본인이 싫어했단 말이야 또 왔냐? 와 섭섭하다 자주 보면 좋지 뭘 그래 또 왔네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랑 상의도 없이 지배드리면 어떻게 해? 당장 오갈 데가 없다잖아 당신 육촌동생인데 어떻게 길바닥에서 자기가 냅둬 그러게 상의는 좀 해야지 들어오기 전에 아니 그렇긴 한데 미리 얘기를 해야지 집도 안 치웠는데 참 아니 가족끼리 뭐 어때 2주 뒤에 고시방 구해서 나간다니까 너무 싫은 티 대지마 쟤는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어 그땐 그저 육촌지간에 서로 왕래한지도 얼마 안된 사이라 난색하는 거라 생각했었죠 아 들어와 방 크네 형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온 거 처음이구나 그쵸 근데 방에 왜 이렇게 애기용품이 많아요? 여기 애기방 하려고 했었는데 뭐야? 애기방 형님 또 꿀꿀하게 그러신다 무정자 아 아니 뭐 그게 형님 탓입니까?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뭐 그런 탓도 크다더만 아 뭐 창영이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항상 미안하지 나 때문에 애도 못 갖고 아이고 형님 힘내세요 안 나가? 어 가야지 이따 저녁 먹고 싶으면 가게로 와 네 다녀오세요 누나 걱정하지 말라고 얌전히 있을게 당연하지 어떤 이들은 아무리 친척이라도 스물아홉이나 먹은 남자와 함께 사는 건 좀 껄끄럽지 않냐며 염려했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라 생각하고 말았죠 아 아 재밌겠네 뭔가 육촌 동생이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같은 눈치 않아요? 근데 보통 사촌 말고 육촌 동생까지 저렇게 알고 지내지는 않잖아요 잘 흡촌 동생 일단 Mügehen 좀 멀죠 어어 어머 쏘리 안방엔 왜 들어와 아니 거시화장실 형님이 쓰시길래 뭐야 가만히 있어 왜 육촌 누나의 몸을 저렇게 보면 미친거죠 화장실 쓴다며 화장실